국내 연구개발 특허 출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특허 품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정부 R&D 특허 출원 건수 15만 2000여 건 가운데 수도권이 45.6%, 대전이 19.7%를 차지했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34.8%에 그쳤습니다. 또 특허의 질적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특허 평가 9개 등급에서 3등급 안에 드는 우수 특허 비율은 수도권 3.4%, 대전 4.3%로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은 2.4%로 전국 평균 3.3%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